이 앞부분 이야기와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론조사에 처음에 저는 국민의힘이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통령을 바꿨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 힘 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응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또 특히 지금 윤 당선인이 초기에 지지율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영향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검수완박 국면이 완전히 지금 역전의 계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3월 9일 날 3구 대선 당선되고 3월 말로 오면서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됩니다. 정당 지지율이 3월 말 3월 4주차 5주차 때 민주당이 더 위로 올라서고 그게 쭉 이어지면서 그런데 이제 4월 들어서 민주당이 한 4월 중순부터 검수완박에 급발진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정당 지지율이 다시 민주당은 꼬꾸라지고 국민의힘은 잘한 것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지만 민주당이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직거래를 하니까 이 중도, 보수 이런 유권자들이 위기감, 경각심을 가지고 쫙 결집을 해가지고 말이죠. 1일 지지율로 리얼미터 따지면요. 아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50% 넘은 것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노력도 저는 있다 보는데요. 그럼요. 지금 오늘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갤럽이 가장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갤럽이 여론조사 한 것 따르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54.6% 그리고 송영길이 32.7%. 이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난번 박영선보다도 더 차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박영선 때는 18.3%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은혜, 김동연, 경기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89% 되는 걸로 나왔어요.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갤럽 조사를 해보니 김은혜 후보가 42.7%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가 42.6% 완전히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따라붙은 거예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연령대 보러 보면 60대 이상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W 이상이더라고요. W 이상의 지지들을 보내고 있고요. 여기다가 인천 같은 경우는 원래 인천은 솔직히 좀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인천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민주당자가 강하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 결과가 보니까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41.5%가 나오고요. 박남춘 시장이 36.3%가 나오고요. 여기도 꽤 이게 5.2%포인트 격차로 지금 앞서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서울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비슷비슷하고 지금 서울과 인천은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결국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선 때, 3구 대선 때 보면 서울에서는 윤 후보가 이재명보다 한 5% 이겼고 경기도에서는 거꾸로 한 5% 남짓 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작년 4.7 재보궐선거 때보다 더 많은 격차로 지금 리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는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밀린 여론조사관 두세 번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딱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3구 대선 때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더 좋아진 건데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좋아진 거냐. 저는 그게 아니고 참 이게 불행한 현실인데 한국 정치는요. 누가 누가 잘하나 게임이 아니고 누가 누가 덜 못하나 게임인 것 같아요. 현실의 한국 정치는 누가 누가 덜 똥볼, 똥볼을 덜 차나 이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대형 똥볼을 차버리니까 그 반사이득이 지금 국민의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의 한 조사에서 보면요. 검수완박에 대한 응답도 물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검수완박 반대가 적게는 12, 13% 많게는 15% 더 많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는데 결국 국민을 안 믿고 저렇게 합의를 해줬다가 안 그랬으면 지금 여론이 정말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합의 안 하고 왔으면 통과 못 시켜요. 아마 국민들의 이 벌떼 같은 요구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딴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딴 이야기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했지 않냐. 왜 합의를 깨느냐. 이 이야기 밖에 못해요. 그거 말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유리했었던 국면을 그나마 그래도 지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지지자분들이나 정말 이 법 쪽이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게 위헌적이다. 그리고 또 사법부 전부 다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서서히 여론에 지금 반영이 돼서. 그렇죠. 국민들도 이거 진짜 바뀌면 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오늘 오전 이렇게 여론조사 보면 내일 못 열 거다. 못 열 거 같아요. 내일 아마 임시국 국무회의를 열기 어렵다. 조금 더 지켜볼 거다. 저는 또 간볼 거라고 봅니다. 또 간보는 데는 뭐 도사니까. 도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조금의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어떤 좀 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결국 이번에 아마 많은 우리 지지자들 분들께서 느끼신 게 뭐냐면 이게 정권교체가 됐다고 된 게 아니구나. 이게 결국은 지방권력도 중요하고 결정적으로는 의외의 권력이 저렇게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고 있으면 이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정권교체의 한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검수완박 사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으나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벤져스가 사실은 정권교체 전략회의에서 애시당초 계획은 이제 4월 3월 9일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권교체의 시작에 불과하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 권력이 저쪽이 이번에 검수완박 그렇게 무도하게 밀어붙일 정도로 그렇죠. 지방권력 지금 2018년에 뭐 심지어 대구 경북 빼놓고 다 날라갔잖아요. 부울경이 저쪽으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6.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7석 포함해서 전반전 3구 대선이 전반전이라면 6.1 선거가 후반전이다. 이걸 우리가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또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조사도 했지만요. 그 용산 이전에 대한 찬반조사도 했는데 이게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높습니다. 부정적인 서울의 경우에요.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가 55.4에요. 산성이 42%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더 맞는데 저는 이게 용산 이전 자체보다도 추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너무 또 급하게 또 일방통행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것 때문에 반대 여론조사 높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도 거의 보면요. 거의 똔또 수준으로 나옵니다. 서울 응답자의 경우 잘하고 있다 응답이 48.2% 못한다는 응답이 47.7% 오차범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똔또이에요. 똔또. 그러니까 용산 진무실 이전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 건 반대 의견이 높아요. 윤석열 당선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송영일보다 20% 가깝게 리드하고 김은혜가 여러 가지 열쇠도 악재에도 불구하고 김동연하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검수완박으로 민주당이 대형 똥보를 찬 게 많이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그쪽으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 지지자와 시민이 없으면 어떻게 견뎌낼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정권을 가져왔지만 또 국민의힘의 유능하지 못한 또 전략적이지 못한 행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지만 또 이렇게 지지자분들이 또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겨우겨우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건 오늘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요. 내일 이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사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것도 아마 대충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그 문제와 관련된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여러 개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또 궁금하시고 답답하시기 때문에 저희 또 채널을 찾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조금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불편함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